예,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과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겠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땡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런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죠, 그런 단어. 이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도 인플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홍선대원군이 경북군 보건사업을 할 때 당백전이라는 돈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600만 양이라는 엄청난 돈을 찍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엄청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백전이 엄청나게 찍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당백전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악전이라고 불리면서 그 당시 땅돈 혹은 땅전이라고 불렸던 당백전이 땡전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당시 땡전이라는 당백전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조선의 경제가 아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여파가 하이퍼인플레이션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조선의 경기가 완전히 하락하고 그래서 고정황제 때까지 이어지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 때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던 상황을 연출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나라 그리고 실질,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 실물 경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전망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하고 강의 내용을 잡았으니까요. 꼭 보시고 부동산의 전망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얘기가 나와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11월 달에도 3.2 실물 경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유류세를 인하했고요. 20%나 인하했고요. 동시에 얼마 전에 금리를 1%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2.9%까지 하락하겠지 했지만 웬걸 3.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까지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한동안은 1% 금리를 유지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3.7%까지 올라간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석유류, 석유 이 부분에서 가장 크고요. 동시에 농축산물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축산물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가, 유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동시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환경, 지금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전 세계의 곡물 현황이 좋지가 않아요. 흉작이 많이 들어서 가축들의 사료에 쓰이는 곡물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산물과 석유가 부분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갑자기 6.2%라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미국같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의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은 약 2%대를 가장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의 기치를 잡고 있는데요. 요새 얼마나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지 보시면 제론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때문에 여태까지는 굉장히 아주 강한 비둘기파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물가를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론 파월 의장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트위터의 CEO가 전 세계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한 상태지만 지금 미국도 이게 선방한 상태라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유럽, EU조차도 4% 이상의 2%, 원래는 필요한 2%의 성장률이 아닌 그 배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자리매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일어났나를 분석을 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가 통화량이 증대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건 공급의 감소, 바뀐 건 없는데 물건의 공급이 감소가 일어났을 때에도 수요와 공급법 측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수요의 증가,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여태까지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언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을 때 역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풀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가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보통 이거 세계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금리를 0% 금리까지, 우리나라도 0% 금리까지 낮췄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수십 조의 코로나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약 1.9%라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는 약과였어요. 미국 포함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얼마를 풀렸느냐? GDP 대비 약 10%대에 엄청난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약 5배의 돈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통화량 증가율이 쭉 낮아지다가 갑자기 2019년 말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이유는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금리를 가장 낮췄던 게 굉장히 큰 이유죠. 이렇게 통화량만으로도 금리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놀리고 사람을 외국인 여태까지 노동자 갖다 쓰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현대 공장 같은 경우도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동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급하는 것도 아까 농산물의 흉작 때문에 감소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컸었지만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물류 통화 문제에서도 최근에 일본이 에버기브노가 수혜주우나 막았던 그런 사태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미국의 항해 엄청난 컨테이너가 제대로 물류가 순환하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공급의 감소를 불러와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동시에 처음에 보시면 수요가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수요가 굉장히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찍어내는 이런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막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그동안 공장 가동을 줄여놓고 이런 물류 이런 것도 줄여놓고 해고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갑자기 원래대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여태까지 못 쓰던 거를 이제 쓰겠다라는 예전처럼 쓰겠다라는 보복 소비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공장을 돌려야겠죠.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행이라든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년 만에 글로벌 운송비가 5배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유가 상승과도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가 상승에서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셈이죠.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옐런 의장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하반기, 내년 6월쯤이면 물가가 그래도 안정되겠지라는 그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런 희망찬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오펙이 유가를 가장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가를 담합을 해서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든가 셰일 오일 같은 것을 시출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이런 환경 파괴를 하는 셰일가스, 이런 시추,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JP모건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유가가 125달러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2023년 내후년에는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하반기까지 과연 이 물가가 잡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그만큼 상승하기 전까지 셰일가스 규제가 풀려서 다시 유가가 안정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느냐. 인플레이션을 하면 당연히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굉장히 높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여기 살짝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키우면 최근에 19년에서 21년, 지금 최근까지 엄청나게 낮은 금리, 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2%가 가장, 원래는 이 1%, 1.25%가 가장 많이 통용되던 그 금리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우선은 이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벌써부터 금리 상승을 예견을 하고 먼저 선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금리가 높이 올랐을 때 약 2007년 말,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쯤에 부동산도 굉장한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2010년, 2010년 때 갑자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공 무역을 하느라고 수입 원자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입 원자재 가격이 들어오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010년 말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미국 금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기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던 시기에는 마찬가지로 약 1년에서 이 금리가 오르고 나서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매우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물가가 올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동시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지금 아주 당연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금리 인상 이 자체만으로도 부동산은 굉장히 악재인데요. 문제는 뭐냐. 약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반년에서 1년쯤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하필 그 시점인 2023년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현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홍남기 부총재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금 2013년 부동산 하락을 생각해봐라라는 얘기를 한 게 지금 이 시점과 굉장히 동등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시점에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빚을 내서 갭 투자를 하는 부분과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전세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라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는 어디를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말도 못하게 땅값이 오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세종시와 동탄신도시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종시의 가장 큰 일자리가 무엇이냐? 정부종합청사가 이 세종시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과천에서 이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일자리가 없던 지역에 갑자기 몇 만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1년에서 2013년 집값이 하락하는 그 시기에도 부동산이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세종시였다라는 점이죠. 동시에 세종시 그리고 동탄이었는데 동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이 급격히 지어지는 지역이 이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에 당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 이 삼성 공장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만의 일자리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주변을 보면 세종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건물, 빌딩의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기초가 튼튼해합니다. 그 기초,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을 한번 찾아봐라. 물론 지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지역, 세종시처럼 될 지역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는 함부로 부동산 투기 조정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세미나라든가 개인 상담도 추천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결론을 짓자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세종시와 동탄처럼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는 지역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시기라고 투자 안 하거나 자기가 아파트 사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더 생각해보시고 항상 투자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종시와 동탄 같은 경우도 항상 힘든 시기에 투자하셨던 분이 비로소 부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거품이 빠지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많이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동탄과 세종처럼 오르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건전한 부동산은 이런 금리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거품이 꺼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부동산 꼭 건강하고 일자리 많이 생기는 곳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